네, 고객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시드는 꽃 그림자만이라도 색깔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허리 휜 그림자 우두둑 펼쳐졌으면 좋겠다 참 육교에 엎드린 거리네 그림자 따뜻했으면 좋겠다 마음엔 평평한 세상이와 그림자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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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육교에 엎드린 거리네 그림자 따뜻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마음엔 평평한 세상이와 그림자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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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복 시인의 그림자라는 노래에 제가 곡을 썼습니다.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누리 감사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마음을 정성을 정말 많이 써 주셨어요 그래서 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방금 그 우리 한민복 시인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또 같이 또 마음을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드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만나 뵈가지고 목소리 들을 겸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강화도에 사시거든요 강화도에 사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 나오셔가지고 술도 한잔하시고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한민복 시인이 50살에 장가를 가셨거든요 술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장가 가시고 나서는 술을 뚝 끊으셨더라고요 건강하게 강화도에 계시는 걸 봤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관객들이 잘 안보이니까 제가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그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이 조금 지긋하신 분들까지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오늘 그 공연은 누리 감사 콘서트이긴 하지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 1집에 있는 노래들 1부에서는 그 중심으로 2부에서는 우리나라 노래와 민중가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이렇게 원래 6월 말이 장마였던 것을 잊고 있었네요. 비가 이렇게 올 줄은 참 몰랐는데 들어오시면서 다들 공연장보다도 끝나고 나서 빨리 뒤풀이가 할 생각을 다들 머릿속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콘서트이긴 하지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1부 1부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고 함께 나가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로는 선묘지라는 노래와 2집에 있는 노래죠. 3집에 있는 풍경 날다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3집에 있는 풍경 날다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5 Aberdee 4집에 있는 west 3집에 있는 상황 4집에ева 2집에 있는 Bush 사서 술 좋아하던 사람 불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성 꼭대기에 묻었다 성 꼭대기에 묻었다 성 꼭대기에 묻었다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고리밭에 묻었다 고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나가고 진심 두자 놔두었다 진심 두자 놔두었다 진심 두자 놔두었다 진심 두자 놔두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풍경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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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신 분 내 마음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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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끊어져가지고 예 제가 혼자 쭉 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족 단조로 참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1집 2집이 솔로 1집 2집이 다 이렇게 뭔가 고독 그리기 아직 초등학생 그리고 우리 우리 조카들이 있는데 아직 고독과 이제 그리움은 모를 때죠 엄마가 없으면 고독하고 엄마가 없으면 그립고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선묘지인은 이생진 지인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스테디셀러의 시인이십니다 아직도 부술이 넘으셨는데 아직 살아계셔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그리움 바다 성상포 다른 시집 그리움 참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보면 가끔씩 낭독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리움 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향이 바다입니다 삼첨포라고 칠첨포 칠첨포 아직 삼첨포가 남아있습니다 삼첨포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바다를 보고 자랐고 바다에서 놀았고 이래가지고 바다가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서울에서 회만 시켜먹죠 안죠 서울회가 참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룹활동을 하다가 솔로로도 여러가지 접연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면서 솔로활동을 펼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노래들을 해볼까 하다가 시의 노래를 붙이는 작곡 연습경 또 좋은 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에 시로 많이 노래들을 우리나라 멤버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 태생이다 보니까 흐리운 바다 성산풀에 딱 꽂히더라고요 저도 늦게 봤습니다 이 시집을 찾다가 너무 색깔도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십니까? 시집 색깔 딱 파란 색깔이 바다 색깔 네 딱 바다가 연상되는 그런 색깔입니다 보고 단순히 읽어가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일곱 곡을 그리운 바다 성산포에 만들고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솔로 이집 파란 시간이라는 솔로 이집에 여섯 곡을 치렀습니다 네 다들 다 모르시죠? 한번 시간나실 때 바다 가실 때 한번 이광석에 이 집 한번 쳐보시면 인터넷 쳐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특히 이제 성묘지라는 그 이생진 씨님께서 제주도는 아니십니다 태생이 충청도 신가 70년대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쫓기셨다고 그래요 아마도 민주화운동이시든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쫓겨서 간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때는 우도도 지금처럼 뭐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제1번으로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름 없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그런 땅이었다 그리고 우도가 지금 개발된 지가 저도 알기로 한 30년이나 이정도 될걸요 그래서 이름 없으신 분이 들어가셔서 개척을 했다고 들었는데 여튼 이생진 씨님도 우도를 보면서도 우도라 그땐 이름도 아마 정확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도를 보면서 무명도 저섬에서 한달만 살자 저섬에서 한달만 살자 그림이 없어질 때까지 저섬에서 한달만 살자 이런 시를 썼는데 제목은 무명도라고 이름을 모르니까 제주도로 쫓겨왔는데 이제 아 저섬을 보니깐 너무 좋은데 한달만 살고 싶은데 독서히 이름은 모르겠네요 무명도라는 이름 그 무명도가 지금의 우도 라고 합니다 여튼 이제 섬 묘지라는 이야기 하다가 지금 또 빠졌는데 상점으로 섬 묘지가 섬인데도 섬에 있는 묘지가 아니고 또 섬에 있는 또 섬 묘지라고 그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4.3의 역사 예 아 군단에 맞서가지고 그리고 독재에 맞서가지고 싸워봤던 4.3 유중교의 역사 그분들이 다 그 섬 묘지에 묻히신거죠 예 고립된거 섬 묘지일수도 있고 섬에 묘지일수도 있고 예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섬 묘지 부를때마다 그 이름없이 쓰러졌던 그런 제주도 어 주민들의 제주도 도민들의 삶도 생각나고 그뿐만 아니라 어 5월 광주항쟁 여러 곳에서 또 쓰러졌던 많은 생각이 나고 그렇다고 어떤 분은 이거를 뭐 저기 우리 앉은걸 소장이라고 예 그분은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이분을 이 선묘지를 들으면 그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좀 낫나겠죠 이렇게 이제 고립되고 쓸쓸하게 돌아가셨던 그런 느낌이 난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 노래 네 다 두셨어요 아 예 제가 또 말이 많으면 안되는데 그죠 풍경달다는 정호성 시인입니다 네 정호성 시인은 뭐 아주 유명하신 시인입니다 아 이게 운주사라고 전남 화순에 있는 운주사 오늘 보니까 운주사 무슨 그 기사가 뜨던데요 운주사에 가면 와불들이 이렇게 다 누워있거든요 네 누워있는 불상 그 불상이 일어나면 천지가 개벽됐다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런 절입니다 운주사의 풍경을 보고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노래로는 계속 이렇게 오독과 그리움에 대한 노래인데 좋아요 우리 청소년 네 지금 몰라도 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뒤풀이 작업을 하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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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들도 나처럼 외롭지요 남들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지요 말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차라리 하로만 안하는 것뿐이지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돌아가는 사원뿐요 남들도 나처럼 외롭지요 남들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지요 말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말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돌아가는 사원뿐요 봄요 남들도 나처럼 외롭지요 남들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지요 흔들리고 있지요 흔들리고 있지요 말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음악 맨들뉴 나는 그래도 울 수 없는 고백을 한대 에이에서 내리자마자 방까지에 앉아 술을 마셨다 방까지에 앉아 술을 마셨다 햇삼 핫도박에 소주 두 잔 햇삼 핫도박에 소주 두 잔 죽인 놈의 코도 음치하지 않고 나만 눈대 밑에서 오돌고 왔다 죽인 놈의 코도 음치하지 않고 나만 눈대 밑에서 오돌고 왔다 나만 눈대 밑에서 오돌고 왔다 나만 눈대 밑에서 오돌고 왔다 햇삼 핫도박에 소주 두 잔 햇삼 핫도박에 소주 두 잔 햇삼 핫도박에 소주 두 잔 죽인 놈의 코도 음치하지 않고 나만 눈대 밑에서 오돌고 왔다 죽인 놈의 코도 음치하지 않고 나만 눈대 밑에서 오돌고 왔다 죽인 놈의 코도 음치 죽인 놈의 코도 음치 죽인 놈의 코도 음치 휘브리즈로 퍼미해 일주일 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곡을 우리 이등병의 편지 지으시고 가을 옷 재우가 옷 패스 재우 씨 김현성 작곡가 이시며 있습니다. 저희 노래 선배님이신데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김현성 선배님 음반에 들어있습니다. 약간 빠른 버전으로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집을 꼭 싣고 싶어가지고 타이틀로 해가지고 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을 내던 시기가 2013년과 4년 사이에 됐어요. 그래서 4월 하면 사실은 2014년부터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월호가 세월호 참사에 그 아픔이 묻어있는 그런 달이 사실 4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목련을 내고 이 노래를 발표를 못했습니다. 웃지만 어쨌든 슬픈 이야기죠. 4월의 그런 시지만 그래도 4월 목련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직까지도 사실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참사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월 목련을 4월 때만 되면 그냥 영상으로 링크시켜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불러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 노래는 고독이라는 노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생진 씨의 동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시였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누리하고 누리엄마가 출발을 했어요. 집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출발을 했는데 오늘 전체 도로가 다 거의 막혀있다는데 동북한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4호선도 지금 비도 너무 많이 하고 지하철도 지금 딱 그때 우리 장애인분들 시위 겹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아이와 아이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또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7곡 그리고 2부 7곡 이렇게 1부가 벌써 5곡 지나갔습니다. 네 빠르죠? 네 빠르죠? 다음 노래 두 가지 노래는 1집에 있는 노래입니다. 연탄이라는 노래죠. 안도현 지인님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에 노래를 붙여서 물론 이제 이 노래는 제 대학 시절에 어떤 후배가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절에도 이제 음반 학생들, 대학생들 노래 변반을 만들고 제가 우리나라 활동하면서 솔로 음반으로 다시 실었던 그리고 나서 안치원 선배님 세 달 되시려 가지고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안치원의 연탄으로 알고 계십니다. 예 연탄 한 장이라는 연탄이라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 곡 어이 일로 나올게요 저기 발라드라서 춤을 못 추겠다 연탄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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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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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예정되지 않은 그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참 좋습니다. 아까 1부가 금방 갔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네 그랬죠. 술을 안 기다리시는군요. 보통 다 눈빛어서 보여요. 끝나면 언제 술 막 나고 이런 시간들을 벌써 여러분들 호흡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 잠깐 게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때 어느 분이 한숨을 쉬시는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아니 시간도 없는데 무슨 게스트 까지? 야 이거 이러다가 제 앵콜까지 받으면 디프리션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 곡으로 줄일까 하고 원래는 보통 한 세 곡 정도 하잖아요. 기껏 걸어온 틈도 있으니까 두 곡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누리가 건강을 되찾고 또 광석이가 늘 이렇게 음악을 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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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께서도 성함을 몰라서 어렵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성함을 몰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아주 굳건하게 세상을 사시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광석이 가족이 세 분이니까 세 곡을 그냥 코끝이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명사 속에서 삽니다. 여기 보면 악보, 모니터, 마이크,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명사죠. 그 명사에 의미를 더한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지상이고 이광석, 신예준, 엄기현 같이 연주했던 친구들 그 명사에 의미를 붙여주는 것. 어떤 이광석, 어떤 누구누구. 만약에 오늘 광석이에게 형용사를 붙인다면 저는 그런 형용사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폭풍 속에서 웃고 있는 이광석 이렇게 붙여주고 싶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분란을 안고 사는 사람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곡목을 소개를 안 드리고 쭉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하고 순서 상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곡목을 어쩔 수 없이 첫 곡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냥 세 곡을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는 그곳에 해주세요.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라는 노래인데요.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야채 들판에 무명질버린 내 앞뒤 남룡불을 태우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무엇을 있을까? 깜짝아 하버스쿨 내 앞뒤 남법 fiction같은 보육들 모두 배우고 이 구름처럼 눈이 불담초더처럼 사나운 대전을 간단히 달려났다.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차를 나머지 하늘은 해로 하늘을 휘로 떠났다. 오줌의 가사로 떠난다 귀찮은 새벽을 떠난다 귀찮은 여기에서 떠났다 춤을 빼앗긴 도연 공범고 내 맡은 윤경진을 태워도 귀찮은 새벽을 떠났다 저리고 걸고 끝없는 모습 떠나서 슬픔만 돌려버리고 청약하던 편한 사람도 그리운 모양 땅을 알뿐이었다 청약하던 편한 사람도 그리운 모양 땅을 알뿐이었다 할부니옥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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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쇳물 쓰지마 그 쇳물 쓰지마 그 쇳물 쓰지마 하늘 한개도 만들지마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쇳물이라 그 쇳물 쓰지마 그 쇳물 쓰지마 그 쇳물 쓰지마 올해 두 마음씨 착한 조각가 하늘 얼굴 흐지어 그 쇳물 그둥ビfortable 정로래 세워롸다 아멘 방금 엄마가 투자라와 정도 내 새끼잘이 얼굴 한 번 쓰다듬다 돌아가네 예수의 물 쓰다듬다 예수의 물 쓰지 마라 작은 차도 가로등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쇠는 꼬리다 예수의 물 쓰지 마라 예수의 물 쓰지 마라 망신 착한 조각과 얼굴을 흘리고 웃으며 그 샛물부 그 공장 정문에 세워둬다 밖으로 엄마가 찾아왔어 내 새끼 잘 있느냐 얼굴 한 번 쓰다듬다 돌아가네 그 샛물부 그 공장 정문에 세워둬다 그 샛물부 그 공장 정문에 세워둬다 그 샛물부 그 공장 정문에 세워둬다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쇠는 꼬리다 그 샛물부 그 공장 정문에 세워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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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시베리아 닭을 가보셨죠? 바이칼 레프 팔단 거기도 하시고 자장나무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아이고 참 못하시게 된 이유가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해외여행을 가야 되니까 땅 놔두고 바다 건너가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를 시베리아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늘 느끼게 됩니다. 지척인데 저희가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말만 잘하면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시베리아를 꿈꾸는 것 북방을 꿈꾸는 것 혹은 대륙을 꿈꾸는 것은 불헌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석이가 그 불헌시되는 세상에서 웃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 비교적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술 먹을 때 빼놓고 쉽게 웃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12번 정도 갔습니다. 아 모르셨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 이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인데 제가 그거 어디까지 아시라고 하면 큰일 났죠. 그럼 책도 썼다는 얘기도 잘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스파시베리아 책도 쓰고 욕한 거 아니에요. 스파시바는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스파시이바가 이렇게 되죠. 보통 밥으로 자갈수다 이렇게 이것까지만 합니다. 시베리 왼관열차를 타게 되면 거기에 시인들이 타면 시를 쓰고 제가 곡을 붙이고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일들을 비교적 좀 자주 했던 편인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시베리 왼관열차에서 어떤 시인이 시를 쓰고 제가 열차 타고 가면서 보드카 먹으면서 곡을 붙이고 바이칼 호수변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그런 날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로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 함께 꿈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드카는 노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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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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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고는 사랑을 뽐뽀다니 그리움으로 넘치는 사랑을 뽐뽀다니 심장 위에 올리는 뒷꽃을 잔 그 한 잔 그를 마시고 싶다 내 기름을 누르지 않고서 나 이 밤에 볶은 노래 하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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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함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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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수왕 선배님은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학창시절에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났나 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났나. 제가 인상에 남는 게 제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아마 우루과이라운드 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수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우루과이라운드를 맞기 위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자살택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냥 달려가. 달려가 이제 견결하게 싸워. 그때 막 부르던 노래가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기억이 나서 그 노래가 내려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교 제1동포 아이들 꽃송이의 꽃송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 안채환 가수와 함께 부르셨던 그 노래도 참 즐겨 부르고 우리 학교 가면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정말 갑자기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시는 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기쁜 무대 감사드립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1부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1부곡이 되겠네요. 1부곡인데 9시까지 마치려면 약속을 지켜드릴 지 모르겠습니다. 2부 부르고 싶은 민중가요 먼저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민중가요 시대의 분들이 재밌게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감 하고 그 다음에 후상마찰을 드려드리겠습니다. 1부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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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볼까나 차라리 보라 설까나 무너져낸 서루맞고 여린 허리 고듬어 보라 설까나 밤마다 산바루 넘어와서 시커멓게 다가와 두 손 내리는 무너져낸 서루 무너져낸 서루 무너져낸 서루 무너져낸 서루 무너져낸 서루 밤마다 산바루 넘어와서 시커멓게 다가와 두 손 내리는 못다한 세월 무너져낸 서루 무너져낸 서루 무너져낸 서루 상대방 포장맞자 아시는 분들 닭똥집이 벌벌벌 닭발이 벌벌벌 차원천원에 지친 몸 소중을 달래네 세상 눈빛가 멈쩍 걷고 난다네 제자리차가 단단해 비진납이 빛빛빛이 현란에 도마도 용돈의 도목한 살림은 빛빛하긴 빛빛빛 발폭기여도 안전하사 제자리 감소주! 감소주! 샛뜬츠도 가리 오빛빛! 속이도 오가리 세상 눈빛가 멈쩍 걷고 난다네 제자리차가 단단해 이 차원천원에 지친 몸 소중을 달래 이 차원천원에 지친 몸 소중을 달래 발바닥이 팍팍팍 달콤이 얹고 앉아서 제자리 땅속으로 새빙추덩가리 오목밀 서비고 덩가리 세상 눈빛가 어쩜 거꾸로 웃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세상 눈빛가 어쩜 거꾸로 웃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네 재물을 우리 지성애님이 가져가셨나? 재물, 매물 네 다음에는 우리 노래손님을 한 분 더 모실까 합니다 저희 아이 누리가 참 좋아하는 이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지금 노래를 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우주에요 우주 얼마전에 누리호가 우주로 날라왔습니다 우리 여성가수 강우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네 이광소 선생님의 소개로 예 자릿속이 한번 해주시죠 네 누리를 정말 사랑하는 제가 아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누리가 정말 정말 제가 지금 22살인데 누리를 20살 때 처음 봤어요. 그때 막 아직 걷지도 못하는 누워만 있는 누리를 보다가 잠깐 슈퍼를 하게 됐는데 그때 누리가 첫 걸음마를 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죄송했어요. 부모님보다 제가 더... 먼저 보이는 게 아주 죄송했는데 그 이후로 누리가 정말 저를 많이 따라줘가지고 항상 우주 이모는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리한테 주는 사랑반끔 저도 누리한테 사랑 많이 받고 또 선배님들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또 이 자리까지 같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누리의 좋아하는 이모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 우리 민중가이를 부른 대학생들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민중가이를 시작을 해서 이 자리까지 우리나라까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생회 라는 곳이 많이 없어지고 동아이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민중가요라는 노래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 학생분들이 우리 노래를 민중가이를 지켜가면서 또 사회에 바른 소리를 하고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훌륭한 학생들이라서 꼭 한번 노래를 듀엣으로 한 번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마스크 벗어 마스크 마스크에요 우리 저기 학생들은 또 조중하기 때문이에요.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에덜편 역시 아무도 배지 않는 아문 속에서 주름한 음주인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마한 꿈에 마른 시야 속에서 매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일금 속에서 만회 열매가 맺혔으며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 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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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네 목소리 너무 좋죠? 네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로는 우리나라 노래를 좀 더 바꿨습니다. 제가 만든 팬에 한 분 생기신건요. 동지라는 이름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나라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주로 말하는 동지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보면 동지애교, 동지라는 이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런 자리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뜻을 나누고 정과 사랑을 나누는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또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지라는 이름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만난 이름 중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힘들 때 소주 한잔 기울이며 넘길 갈 수 있는 건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고맙다운 것 한글자막 by 한효정 봄이 끝날까지 함께하고 싶더라 금행새 영원히 덮지마 가슴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우리 다음 길에는 웃음만 가득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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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만 가득하길 바래 하지만 때론 힘들어 할 때도 있지 그럴 땐 처음 날 마음 생각해보네 우리는 내 눈 속에 잘 흔뀌어 우리 다음 길에 흔들어 우리 다음길에 흔들어 아직도 미쳐지지 않는 그 노래는 영원히 간직할 때야 친구야 빛이 좀 밝아 그때는 바로 나를 보며 훅 깨닫었던 처음에 봐요 우리의 간직성을 생기면 어떤 노래를 불렀지 마음이 필요 없어 아직도 미쳐지지 않는 그 노래는 영원히 간직할 때 친구야 잊지 마자 그때 그 마음 별 보면 굳게 다졌던 처음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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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주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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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도 속해있지 않습니까 네 네일이라는 själv과 빛나는 청춘 이라는 노래량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꼭 흥분에 Screen 많이 시간이 되세서 그때 대학생들의 bronzi 금방 어떻게 결혼을 또 좋은 요즘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한 번 응원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의 두 개를 남았습니다. 왜 안 돼요? 장장익선입니다. 길면 길게 길면 길게 죽을수록 더 좋다. 들어오실 때 하고 나가실 때 생각이 달라지네요. 장장익선, 즐기는 시간이 길수록 더 좋다. 자 이제 두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놀이감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에 대한 마음, 우리 아이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아픔을 또 나누는 서로 힘을 나누는 그런 좋은 또 마음들을 많이 느끼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끝과정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는 노래 또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이 전파하는 활동들을 많이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귀가 되면 또 다른 시간들에 또 솔로 콘서트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7월부터 역사 인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채호 선생님, 여우명 선생님, 여우명 선생님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 이야기 콘서트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또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오늘 직접 생방송 되지는 않았는데 지켜보셨던 많은 유튜브로 지켜보셨던 주권방송 백자TV 지켜보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해외동포들 이번에 또 많은 마음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일본 콘서트로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도록. 네, 오랜만에 얼싸안고 또 좋은 노래, 통일의 노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동네 박수 파티 아이워 하나, 둘, 셋, 셋! 구름 말고 나이 세면 해가 뜨지 않거라 새바락해! 새바락해! 저거 나는게 아 미쳐내래 제재하게 굳지 말고 다 숨을 쫙 저거 나이 세면 해가 뜨지 않거라 내 이름 해가 뜨지 않거라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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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버리지않고 나 오 손동 오 손동 손동 바리 백마리 박수 파마스 문자 파워라 매일은 내가 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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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wy y le 2 이슬가 흘러봐도 쏘지 없었지 인생이 약한 우리는 그 일 없이 중초처럼 떠나다가 어느 고소한 고슴가에 닿으면 불화하게 쏟아야겠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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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해볼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너와 나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고 스스로는 안식시키지 인정하는 맘을 지고 새벽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 중후와 같이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볼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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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본 거야 일어나 일어나 오늘 세상이 저런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본 거야 일어나 일어나 꿈의 세상이 저런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본 거야 일어나 일어나 꿈의 세상이 저런 Four Four One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사랑과 전혀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저희 감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구요 우리 두 연주자분들을 아까 소개 드렸구요 우리 기타리스트 우리 신이준, 그리고 우리 엄지현 이슈입니다 신이준 선생님 백자 콘서트 때 유튜브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음량으로 함께 도와주신 누리기획입니다 하다보니까 누리기획, 누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오늘 공간을 배회해 주신 성미산 마을극장 그리고 그 마을극장에서 또 극장 관장하시면서 오늘 조명도 봐주신 우리 전세훈 감독님 그 다음에 오늘 영상 같이 이제 찍어주시고 오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폭우 때문에 바로 인터넷 중계가 못 되는 바람에 고생하셨던 우리 유승우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 비롯이 오신 많은 분들, 비롯이 오신 많은 분들도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비중으로 나오네요, 대기 상태라고 비가 지금 밖에 또 오고 있겠죠? 끝나고 나서 또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 술을 먹으러 가야죠 막걸리 한 사반, 아무자라도 마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익선 제가, 제가 부르시죠 하나, 둘, 셋 다시 막걸리 한 사반, 붉은 땅 한 사반, 우리들의 흰생사고 한 사반 막걸리 한 사반, 지난 세월 한 사반, 우리들의 꿈 한 사반 뜨거운 가슴, 이 가슴으로 다가, 바라뿌리고, 지않을 뿌리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언제도 이런 내가, 내가 여름이 내린 막걸리 한 사반, 붉은 땅 한 사반, 우리들의 흰생사고 한 사반 막걸리 한 사반, 편빛 남아서 한 사반, 우리들의 꿈 한 사반 다가,mbre 한 사반, grip 자 Services, 우리 의사 놀고, 너무 마법 박 sons 닮았다 기는ig의 문을 사랑한다 요기 흥흥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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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남자는이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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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친구야 나의 놈들아 내가 남은 이 길을 너무 걱정하지 마 세월이 가면 언젠간 너도 붉은 박토와 같은 내가 와줄 거야 멍거리 한 사발 붉은 박이 한 사발 우리들의 희생사로 한 사발 멍거리 한 사발 별빛 따라서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